일단 메타부터 그러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가 오늘 프리마켓의 약 8% 주가 급등세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메타 실적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건 AI 캐펙스 관련 지출입니다. 왜냐하면 메타 플랫폼에 나는 올인했다. 그러면 당연히 메타 실적을 더 중요시 봐야겠지만 근데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메타의 AI 캐펙스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중점으로 살펴보면 이제 AI 캐펙스 지출이 가이던스가 증가했습니다. 맨 아래에 주황색 네모 쳐놓은 게 올해 연간 메타의 캐펙스 지출 예산인데 이게 기존에 전해가 컨센서스가 기존 예상치였고 그러니까 370억 달러, 37빌리언 달러 지출할 거다 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100억 달러 증가하면서 캐펙스 지출 거의 중간값이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AI 지출을 더 늘리게 했구나. 결국에는 AI 반도체 기업들, AI 기업들 훨씬 이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AI 캐펙스 지출 이렇게 늘렸다는 소식 먼저 살펴보고 그 외에는 이제 메타 플랫폼 모든 실적 다 좋았습니다. 사실상 리얼리티랩스 여기는 이제 메타 퀘스트3랑 메타 레이벤 팔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지 못하니까 항상 미스 나오는 부분이고 그 외에 모든 지역에서 광고 매출이 결국 광고 매출 왜 이렇게 시장 예상보다도 잘 나왔냐. 메타 AI를 통한 이제 광고 타겟팅 기술 그리고 릴스 더 적합한 컨텐츠를 추천하면서 사람들이 광고도 더 많이 보고 광고 단가도 계속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메타 플랫폼 이렇게 전세계 32억 7천만 명 이용하고 있는데 더 증가하겠나 싶지만 그래도 뭐 전세계 인구 막 70억, 80억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쓸 때까지 이거 증가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거대한 그런 공룡 같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메타 결국에 AI 캐펙스 지출을 더 심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AI 자본 지출 관련해서 기존에 35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제시했는데 이 하단값이 2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37빌리언 370억 달러로 이렇게 캐펙스 지출을 하단값이 증가하면서 아 그러면은 상당히 캐펙스 많이 지출하고 있구나. 하반기에도 기대가 된다. 그런 게 나오고 있고 여기다 또 한마디 덧붙인 거는 내년에도 상당한 AI 인프라 투자 계획에 있다. 그러니까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훨씬 지출할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은 발언을 똑같이 했습니다. 결국 이제 구글 정도만, 알파벳 정도만 다음 분기 조금 보수적으로 지출할 거다 했는데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출을 가속화한다 이야기하고 있고 왜 이렇게 지출을 더 늘려야 되냐? 메타 플랫폼 측에서는 현재 라마 대규모 언어모델 라마 3.1까지 나왔죠. 근데 라마 4, 라마 4 모델을 개발 이미 시작해서 내년 출시 목표에 있는데 라마 4 같은 경우에는 라마 3보다 이 트레이닝에 필요한 컴퓨팅 용량이 10배 이상 필요하다. 그러니까 라마 3에 뭐 H100 만 6천 개 그 정도로 트레이닝을 시켰으면은 이제 라마 4에는 H100이 16만 개 필요하다. 이제 엔비디아 칩이 10배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결국 이게 더 많이 지출이 될 거고 앞으로도 내년 내후년 계속 이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게 라마 4 외에도 라마 향후 모델들 라마 5, 라마 6, 라마 7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마다 컴퓨팅 용량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마크 주커버그 CEO 코멘트도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나 또 구글 순다르 피차의 CEO하고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컴퓨팅 용량을 구축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더 낫다. 그러니까 투자를 빨리빨리 안 하면 늦어지니까 그 늦어질 바에는 그냥 빨리빨리 투자해서 컴퓨팅 용량 감수하는 위험이 훨씬 낫다.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메타 캐펙스 지출을 이렇게 감수하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캐펙스 지출을 봤으면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캐펙스 지출이 계속 이어지려면 메타 플랫폼이라는 기업이 AI로 돈을 버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AI로 돈을 벌 수 있냐 그거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을 메타 플랫폼 경영진들이 다 해소시켜줬습니다. 일단 메타 AI에 대해 먼저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아직 국내에선 서비스를 안 하죠. 뭐 20개 국가 이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다는데 대한민국은 국내도 상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안 하죠.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데 그래도 메타 AI 아직은 출시 안 해줬고요 한국에는. 근데 메타 AI는 연말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AI 어시스턴트가 되겠다는 목표를 현재 순항 중이다. 그러니까 오픈 AI의 챗 GPT보다도 메타 AI를 훨씬 많이 쓸 것이다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 이게 메타 플랫폼 앱에 다 붙여놓으면 메타 플랫폼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32억 명 가까이 육박되니까 사실상 32억 명이 다 사용만 한다면 세계 1위가 맞기는 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세계 1위 당장 연말에 할 수 있나 보니까 메타 AI 최대 사용 지역이 인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도에서 메타의 왓츠앱이 워낙 잘 되고 페이스북도 잘 되다 보니까 인도 시장을 이렇게 먹어서 결국 AI 학습은 많은 사람들, 사용자 많이 갖고 있는 게 장땡이죠. 메타 AI가 이렇게 인도 시장에서 빛을 바라면서 뭔가 잘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메타 AI는 아직 돈을 번다 그런 느낌은 없지만 AI로 어떻게 돈을 버냐 그거를 보여준 대목이 있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추천 기반 그런 SNS 기업들은 엔비디아 칩 많이 살수록 뭐 이게 수익을 더 보더라 그런 이야기 항상 있었는데 메타에서 그거를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건데 AI의 발전은 추천의 품질과 사람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킨다. 그래서 릴스 참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인스타그램 돈 버는 거는 다 광고니까 릴스를 사람들 하루 종일 보게 만들어야 돈을 버는 거죠. 아주 마약을 합법적으로 만든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릴스 참여도 계속 높아져서 이렇게 AI 투자로 돈을 벌고 있다 증명하고 있고 그 외에도 AI 투자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이야기했는데 메타는 결국 광고 기업이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저도 여기 제가 광고는 안 해봤지만 제 지인이 광고하는 걸 보니까 메타 플랫폼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그냥 돈 자기가 20달러 설정해놓고 지역 그런 거 설정해놓으면 알아서 그 광고 돈 빠져나가면서 조회수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 광고주는 더 막 세세하게 설정할 필요 없이 그냥 광고주가 목표하고 예산만 입금해놓으면 우리 메타의 AI가 알아서 광고 다 한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주가 일일이 그런 걸 하고 그런 걸 이제 뭔가 광고 관련해서 설정을 하고 그런 것도 다 일처리고 비용인데 그런 단계를 스킵하게 해주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게 ROI가 높아진다 봐야겠죠. 투자자본 이익률이. 그래서 메타 AI 투자 많이 할수록 광고주들 다 좋다. 윈인이다. 볼 수 있겠고 이 AI 스튜디오. 아까 그 XAI. 일론 머스크의 XAI에서 캐릭터.AI 그거를 인수 의향이 있다 했는데 결국에 이 메타의 AI 스튜디오하고 비슷한 기능입니다. AI 스튜디오 이용하면 누구나 맞춤형 AI 생성이 가능한데 이 AI 스튜디오는 베타 버전 브라질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틀 전에 전세계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AI 스튜디오 통하면 뭐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의 위치다.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뭔가 저희 출연진 모두의 뭐 성적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이학령, 장호석, 안동욱 그런 식의 각자 이제 뭔가 인격을 그렇게 형성, 설정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람 사람, 개개인의 인격에 맞는 말투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게 AI가 자동으로 뭔가 사람들과 대화도 해주고 응대를 해주는데 이게 뭐 일반 개인들은 그렇게 사용하지만 비즈니스맨 입장에서는 뭐 기업, 뭐 이제 셀러 그 이커머스 셀러 입장에서는 이거를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AI가 다 응대하니까 이게 상당히 그 셀러 입장에선 좋은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좋은 거라 결국에는 이게 다 메타 플랫폼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CFO가 또 이야기한 게 있는데 이 AI 투자는 ROI에 기반한 투자 접근 방식을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AI 투자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막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나면은 투자를 늘리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은 더 이상 투자를 안 할 거다. 그런 식으로 발언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AI 투자 늘린다는 거는 추후에 AI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말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 어쩌면 이것도 메타 플랫폼에게 엄청난 호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Z세대 트렌드 많이 다뤄드리면서 이게 Z세대들은 약간 그런 복고 뭔가 옛날에 유행했던 뭐 어그가 부활했고 버켄스탁이 20년 만에 또 부활하고 뭐 이제 옛날에 유행했던 펑퍼짐한 바지들 다시 유행하고 그런 이제 옛날 걸 찾아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인스탁스 같은 그 옛날식 그 일회용 카메라 그런 것도 유행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이 페이스북까지 옛날 그런 복고풍을 받는 건지 두 알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이 저 정말 옛날에는 페이스북 이용했지만 이게 전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몰락했죠. 젊은 세대 사이에선 우스갯소리로 페이스북은 뭐 국내로 치면 카카오 스토리 아니면 네이버 밴드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또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페이스북이 조금 핫해지고 있답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페이스북 성과에 만족하고 있고 우리 메타 플랫폼은 몇 년 전부터 페이스북의 18세에서 29세 연령층에 집중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분기 동안 미국이랑 캐나다 젊은 성인층에서 페이스북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페이스북에 젊은 사람들 왜 이렇게 들어오냐 했더니 페이스북의 릴스도 도입됐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데이트 그룹 이벤트 뭐 여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능 넣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다시 페이스북을 찾더라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잘 되면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어떻게 보면 SNS로 상품 팔고 하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마켓 아마존처럼도 진짜 잘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수익화 여력이 매우 크다 이런 코멘트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북미 지역에서 도대체 얼마나 쓰길래 이런 말이 있나 찾아보니까 이게 2014년에는 북미 미국에서만 그 13세에서 17세 그러니까 젊은 세대죠. 10대 소년 소녀들이 7100만 명 이용했다 10년 전에는 나오는데 10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 나섰습니다. 이제 3200만 명까지 찍었다가 작년에 페이스북 젊은 세대 13세에서 17세 사이 3300만 명 기록했는데 올해 현재 4천만 명 기록 중이라 하네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사용자가 갑자기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중심으로 상당히 신기한 현상이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좋은 AI 관련한 내용도 많았지만 메타 플랫폼에 결국 이제 발목을 잡는 요소 중 하나는 리얼리티랩스입니다. 리얼리티랩스 메타버스에 그때 푹 빠진 결과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뭔가 메타 AI와 함께 빛을 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상당히 리얼리티랩스 부분에 투자 지출이 뭔가 이제 점점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거를 마크 주커버그 시니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 VR 헤드셋 메타 퀘스트 3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메타 퀘스트 3는 실제로 올해 1분기 애플 비전 프로 출시되니까 이 파란색 점유율 메타 퀘스트 3 점유율인데 그 VR 헤드셋 이거는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점유율 하락하고 있으면 손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은 이 메타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 이게 컨퍼런스 콜에서 마크 주커버그 CEO 말에 따르면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메타 레이벤 선글라스 국내는 아직 판매를 안 하니까 뭐 진짜로 매진이 되나 그런 건 알 수 없겠지만 근데 뭐 CEO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고 인기가 어마어마하다. 뭐 이제 차세대 버전 나오면 또 게임 체인저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9월 25일 메타 커넥트 행사에서 메타 퀘스트 3 관련한 거랑 이제 메타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 관련한 차세대 AI 안경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뭔가 이제 메타 AI와 결합된 그런 멀티모달 AI 기능을 결합해서 새로운 폼팩터를 제시한다면은 상당히 이것도 시장의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9월 25일 날 메타 커넥트 행사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메타 플랫폼이라는 기업이 뭔가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크 주커버그 CEO가 저는 이분 팔로우해서 가끔 이분이 인스타에서 보내는 거 DM 보내는 거 보고 그러는데 상당히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만 해도 마크 주커버그 여기 좀 짧은 머리에 회색 티셔츠 옷장에도 항상 회색 티셔츠만 입고 왜 회색 티셔츠만 입나요 물어보니까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긴 머리로 뽀글뽀글 머리로 완전히 바뀌었고 옷도 좀 되게 요즘 스타일로 펑퍼하지만 힙한 스타일로 입고 바지 신발도 패셔너블하게 바뀌고 금목거리까지 차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스타일이 변한 것도 있지만 스타일 외에도 자본지출 접근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한번 대여봤죠.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면서 이게 사실 돈도 안 되는데 투자를 계속하면서 그때 주식 시장의 심판을 받아본 기억이 있으니까 아예 패션 스타일도 바뀌면서 투자 접근 방식도 바뀌어서 이제는 AI는 돈이 돼야 투자란다. 그거를 아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 결국에 이제 자본지출이 계속 증가한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다 돈으로 연결된다. 그거를 계속 언급하고 실제로 투자자들한테 기달 형성해주고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프리마켓의 약 8%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 주가 최근 좀 특징이 있었는데 최근 2021년 2분기부터 실적 발표 때보다 항상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시가총의 규모에 비해 변동성이 정말 큰 기업인데 뭐 하락할 때는 막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락하는 게 기본이었지만 또 상승할 때는 거의 뭐 10에서 20% 상승하는 게 기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프리마켓의 8% 상승하고 있는데 과연 20%까지 달릴 수 있을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메타 플랫폼 투자 의견까지 살펴보면 오펜하이머에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목표주가 615로 상향했는데 목표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아이비가 다 상향하고 있습니다. 메타의 AI 콘텐츠 추천, 광고 타겟팅, 비즈니스 메시징, 광고 생성의 장기적 입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메타의 최종 가치를 뒷받침할 것이다. 또한 중국 이커머스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 이커머스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계속 3분기에도 잘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나와서 테모랑 알리, 머신 그런 데서 광고 많이 하고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 관련해서 또 볼 수도 있는 건데 메타에서 지출 많이 늘린다고 하고 있죠. AI 캐펙스 지출 근데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투자의 신 넨시 펠로시가 결국 메타를 산 건 아니지만 메타가 캐펙스 지출 늘린다. 그거를 또 알게든 어디서 미리 안 건지 설마 SEC 파일 몰래 볼 수 있고 그런 건 아니겠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쨌든 캐펙스 늘리고 메타도 캐펙스 늘리고 결국 다 AI 투자 지출 늘리면은 엔비디아에 돈 들어가는 건데 어제 이제 공개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실적 발표 전에 매도하고 엔비디아를 매수하셨다 하더라고요. 엔비디아 7월 26일 111달러에서 116달러였는데 만주 추가 매수하고 그날 마이크로소프트는 5,000주 매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투자의 신이 아닌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뭐 결국에 AI 캐펙스 지출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늘린다고 하는데 다 돈 들어가는 거는 결국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에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프리마켓의 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함께해서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어제 실적 발표하고 11% 급등했죠. 그래서 또 몇 번 어제 상세히 살펴드렸는데 아리스타 네트워크도 프리마켓의 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리스타 네트워크의 최대 고객은 메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은 마이크로소프트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매출을 10% 이상 차지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는데 고객이 사실상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 지출을 늘린다. 그러면 결국 그 돈은 아리스타에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사실상 전체 매출의 거의 약 절반 차지하는 기업들이 지출을 늘린다니까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제 메타인데 숫자는 다 아시니까 숫자는 이렇게 있죠. 가이던스 중에 있던 가이던스도 그렇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패밀리 액티브 피플이라고 DAP라고 하는 이게 지금 6월 평균 32억 7천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고 YY로 7% 늘었다는 거 요거가 있고 또 하나는 광고 노출 이게 이제 10% 늘고 광고당 평균 가격도 10%가 늘었어요. 캐펙스는 하단이 높아졌는데 상단 넘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 요거는 하단, 하단, 이 가이던스 하단을 높인 거는 저기 어디죠? 그 메타버스 쪽에 있는 투자할 부분을 이쪽으로 좀 옮겨서 이렇게 좀 더 늘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캐펙스가 50% 정도 증가 예상되고 이번 풍기 월가보다 좀 예상보다 따졌죠. 또 하나는 주커버그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AI에 대한 어떤 신념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발표였어요. 뒤에 막 AI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거는 결국 이거 아닙니까, 이거. 가격이 10%나 막 올라요. 광고 가격을 노출도 10% 늘어나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런 플랫폼 기업은 독점이 되는 거죠, 독점. 거의 독점이잖아요. 이 독점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이렇게 되고 싶어 하겠죠. 가격 정가를 할 수 있잖아요. 가격 올려도 아무도 떠나지 않아요. 매출이 22% 증가하는데 그 절반이 가격 인상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독점인 거죠. 그래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그 그로스 마진이 이렇게 쭉 유지되게끔 해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확 올라가니까 앞서 EPS가 EPS가 비트한 게 9%잖아요. 그러니까 이 EPS가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는 거는 결국 가격 인상 때문인 거죠. 그렇게 이제 돼버린 거고 또 하나는 사람을 많이 짜봤죠. 많이 짜르면서 이제 그 인력 구조가 상당히 고정비가 낮아지면서 이제 레버리지가 생긴 거고 근데 그 25% 적은 인력으로 소위 말하는 수익 창출은 73%나 더 많이 하는 정말 인상적인 이런 가라 넣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큰 거 같다. 이걸 구축을 한 거 같다. 이제 구축을 한 거지.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 게 이제 AI겠죠. 왜냐하면 광고 노출도 늘어나고 광고당 평균 가격이 올라간 것도 소위 말하는 AI를 통한 타겟팅이 잘 되고 효과가 더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AI에 대한 진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뭐 좋은 이야기는 다른 것보다 이제 메타 AI에 대한 그 AI 비서 AI 어시스턴트 요거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죠. 요거 뭐 뒤에도 좀 이야기하겠지만 고게 있고 레이벤 메타 AI 글라스 요거 같이 연결돼서 좋은 견익력을 보인 것도 있고 캡패스는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AI 투자에 대한 그 ROI 에 대해서 CFO가 다른 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024년 그러니까 AI를 통한 어떤 매출에 있어서 의미 있는 동의는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이제 보고 보고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야 어떤 그 실제적인 AI를 통한 매출이 나올 수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이제 예상하기 때문에 이건 공통적으로 가진 뭐 문제고 이거는 뒤에 이야기했지만 이걸 또 문제라고 하기 또 좀 어려운 부분인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저커버그가 그 컨퍼런스 콜에서 상당히 강조한 AI 비전이 있죠. 그 AI 비전을 상당히 길게 설명을 했는데 광고주 결국엔 광고니까 이 광고주 서비스가 향상된 거 그 이야기가 기본이죠. AI 메타에 있어서 이게 가장 첫 번째니까요. 그래서 컨텐츠도 창의적인 컨텐츠를 생생하게 해주고 맞춤화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가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해서 소재를 개발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예산만 설정하면 목표와 예산만 설정하면 AI가 점진적으로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광고계에서는 AI가 큰 이슈가 될 거다 라고 이제 이야기한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이 메타 AI 어시스턴트 이야기하고 AI 스튜디오 포 크리에이터스 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정보 검색이라든지 어려운 대화의 역할 연기를 한다든지 개인화된 맞춤화된 이미지 생성을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AI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채팅이나 질문에 답하고 컨텐츠 제작하고 이런 쪽에 소통을 할 수 있는 나름 AI 메타가 할 수 있는 일에 뒤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비즈니스 AI 통합이에요. 이걸 이 부분이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결국엔 모든 기업이 현재 각 기업마다 자기 홈페이지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고객하고 소통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각 기업들이 다 보유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시장을 노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재 인터넷 인터넷이 흘러온 과정을 보면 대부분 기업은 다 이렇게 웬만한 큰 기업은 자기 웹페이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듯이 이런 걸 가질 거다. 그래서 뒤에 갈수록 뭔가 AI의 역할이 더 커지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매출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에 있어서 참여도를 높이고 비즈니스 운영 개선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AI 도구의 수익화가 몇 년에 걸쳐서 전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터넷을 할 때도 인터넷이 보급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모든 기업이 갑자기 홈페이지를 뚝딱 바로바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갖춰야 되는 그런 기본이 되다시피 이렇게 좀 되는 거죠.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거를 판매도 촉진시키고 비용도 절감시키고 콘텐츠 이런 부분 콘텐츠나 카탈로그 이런 거 통합시켜서 비즈니스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런 구도로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AI 에이전트가 메타가 이렇게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오픈소스 AI 모델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기 누구죠? 안달공학인가 그분이 쓴 거 중에 유튜브에 보니까 이게 소스 코드도 공개 안 하는데 오픈소스 모델이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뭐 아주 자유롭게 쓰지는 못하지만 허가받은 쪽만 쓰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와는 다르게 이렇게 라마를 가져다 쓰면 뭐 할 수 있다는 게 생태계를 확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좀 있겠죠. 결국 그래서 이 오픈소스 AI 모델이 중에서 이제 현재 라마 3.1이 저거보다는 업계의 표준이 될 거다. 즉 아까 존중에 말하면 모든 기업이 라마를 가져가서 AI 에이전트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마 4를 개발 중인데 앞서 이야기했죠. 거의 10배 들어간대요. 이 라마 3보다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거의 10배가 컴퓨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10배도 10배지만 그 이후의 모델도 더 늘어난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엔비디아도 어제 12% 넘게 올라왔지만 오늘도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모델이 올라갈수록 뭐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최근에 제가 근데 이제 메타에 메타에 그 AI 관련 은혜라쿤인가 그분 이름이 갑자기 맞는지 모르겠네요. 메타의 AI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인터뷰를 보니까 이 LLM 모델로는 소위 말해서 그 초인공지능 사람과 같은 그런 거는 좀 어려운 쪽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던데 사람이랑 좀 다르죠.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말로서 뭔가 한 게 아니라 시각 뭐 다른 말이 아닌 다른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진 않잖아요. 시각으로 시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소리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뭐 먹는 거 입으로 그 다음에 코로 받아들이지 말로 한 게 아니라서 뭐 하여튼 그런 이 언어 이외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결국 AI가 육체를 가져야 되는 거죠. 몸을 가져야 뭔가 이렇게 그래서 비전이 되게 중요하대요. 일단은 일단 뭐 그런 이야기니까 그건 지나고 그리고 그 메타버스하고 AI AI 쪽의 시너지 결국 리얼티랩과의 통합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